안녕하세요 놀아줘 조빈입니다 대본을 받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잤거든요 연기를 정말 처음 하는 저에게 중책을 주셔서 잠을 못 잤는데 또 이렇게 찍고 나니까 너무나 새로운 경험에 뭔가 활력도 생기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연기 선배님이시죠? 그러다 보니까 리드도 잘 해주시고 어떤 상황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대본 리딩을 하면서 많이 설명도 해주고 해서 들어가기 전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드리고 역시 스토레시드 유리는 최고다! 연기자 유리는 최고다!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드라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의 카메오가 또 여러분들께 즐거움이 되었으면 하는 반영을 가져봅니다 대장금이 보고있다! 항상 사랑해주시고 멋진 드라마로 여러분들 막 가슴속에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장금이 보고있다! 화이팅! 그리고 여기! 너무 나아 아멘